자, 오늘 두번째 롤플레이 그라가스 정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점까지 21포인트 남았는데? 2판 다음판 승리 승리로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빌어봅시다. 축하 감사합니다. 네, 인소라카 어? 보였는데? 저기서 저러고 있는거 보면은 매울생각은 없는거 같고 자크가 저기 왜있죠? 자크도 2랩 스타트하면 되는데 자크님 2랩, 2랩 스타트 안하세요? 자크 탑자크면은 2랩 스타트 어렵지 않은데 견제를 하려하네요? 어려운 길로 돌아갈라 하네? 잭스라가지고 견제도 힘들텐데 그러면은 선레드 이거 하는걸로 갑시다 레드 스타트 할게요 뭐지? 와닿하고 뭔생각하는거죠? 자크 설마 이쪽 파밍하는건가? 아, 상대 2랩 할거 같으니까 말려버리겠다 가고 있다고 프레드 9544님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저게 조금 괜찮습니다 여러여러한 이유로 여러여러 이유로 저기서 시작하면은 미니언이 타워에 죽어요 이랩 스타트 할 때 약간 지장이 생기죠 자크는 이제 저기서 집가서 템 사고 오고 그리고 이제 라인이 자기쪽으로 땡겨집니다 저거 나쁘지 않죠 진짜 여러분도 2랩 스타트에 당해서 아, 짜증나네 2랩 고민하지 말고 테디 쓰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조금 라인을 땡겨서 역으로 괴롭히는 방법 어, 찾아보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크가 천천히이면은 라인이 땡겨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라인이 땡겨져 있다는거는 덩글러만 갱하기 좋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 아우, 그라우스 형들 너무 빨라 바로 탑갱 가면 되죠 그러면 상황이 오케이, 바텀 퍼블 바텀 퍼블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렇지 여기다가 쓰면 어차피 자크는 내가 보기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음파만 막아주면 레드에 죽을 것 같은데 역시 아 내가 자크를 사러 가는 이유 아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적이었으면은 핵당 났을텐데 우리 편 자크 좋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아 아 아 일단 버프도 내가 리필 했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좀 더 만들어볼게요 신발 핑하러 좀 빨리 타고 바탕 한번 갱킹 가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서페인 이상하죠? 응징하러 가야겠다 이건 넘어갑시다 좋아 정글 하나 못 봐 있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리신 조심해서 저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데 얌실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히 먹을까? 아유 유효갱킹 잘 터진다 오늘 하나 더 먹읍시다 그리고 귀한 전에 이런 거 돈 체크해가지고 천원 이명은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다 가면서 도마토 귀한할게요 용땅 제가 그라가스를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그라가스가 OP입니다 그냥 세요 여러분도 화하세요 이런 꿀 빠세요 패시 맞춰서 스킬 써주고 이런 약간의 섬세함만 있으면은 어 젤리 없네 이게 살도 내가 가구요 다시 이 리신이 마드를 했을까 땅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멀쩡하게 있다가 갱킹 당했으니까 땅굴로 가면은 땅굴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근거리 미니언 죽고 일단 저 근거리 미니언 죽고 일단 저 근거리 미니언 죽고 Q 빠지는 거 끝까지 보고 들어갈라 했는데 장크가 들어가져서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네 자 다시 한번 레드 먹고 미드 한번 찍읍시다 커져라 빠졌어요 지금 바로 찍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육찍으니까 야 저 궁 언제 아 저거 곧 돌겠네요 역시 궁풀이 짧아 미드 찌를게요 저 궁호님 이렇게 먹으면 이럴 때 항상 고민되는 거 하나 여기 강타를 쓸지 말지 데려갔으니까 데려갔으니까 또 되겠죠 한도 괜찮은데 저 블루 뺏는게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아보여요 렌즈 핑라 아나 살짝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 아예 그냥 파밍을 안하는데 피로만 파밍하는데 원래 저렇게 소극적으로 했나 좋아 일단 블루는 내꺼고 히템 몰아서 다시 한번 탑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잭스가 챔을 꽉 채웠네요 저러면은 이제 와드를 살 돈이 없죠 와드를 살 돈이 없는게 아니고 와드 할 너는 자리가 없으니까 가면은 어지간하면 기라겠지 잭 그 궁두시 장타나는 습시다 다 도와드인 듯하니 가봉 아 개있네 미드에 야필패가 스틱 살기 시작하는데 와드 차 와드하고 까인거구나 이거는 리신이 제발 탑에 와주길 제발 탑에 와주길 제발 탑에 와주길 히으으읍 헐 죽어서 너는 이마 이그 derecho 도대체 神 위험이 kung 룰루 왔네 도로 가고 나도 따라가자 룰루 내려 가요 아 라인 좀만 더 땡겨줬으면 좋겠다 이거 뭐 미드는 갱을 할 건 나 갱을 할 각이 안 나와 너무 밀어 야 죽을 수 있겠는데 안 봐주면 죽을 것 같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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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고 안 봐주면 죽고 3라인 다 괜찮게 풀어놨는데 미드가 지금 위험하네 3댓 스틴까요? 좀 커져라 한 방이 어이 술 좀 남겨줘 커져라 힐 베인을 좀 더 못 크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울코고몬은 제 특징에 오픈받는 그림 나올 것 같고 아 젠장 약간 이건 먹어야 돼 와 진짜 소라카 너무하다 어어? 어어? 옥먹자 모강사 괜찮아 그래도 적 집에 갔으니까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피로기 잡다가 바람 가면 고 대신 룰루 오나? 엘자부시 과장한 것 같아요 룰루 방금 아! 진짜 이거 하하하 탑 밀었네 아 진짜 이거 탑바텀만 미드 와야돼 미드는 이미 야필패드 됐어 코그모가.. 아.. 바텀만 빨리 밀고 와야되는데 여기 빨리 좋지 않지 하면은 난리납니다 탑도 죽었고요 뭐 저거.. 저기서 죽는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안죽었으면 좀 더 좋았을거 같긴하지만 오우예 괜일났네 바텀을 빨리 밀고 라인스왑 해야겠다 람두인 가자 에이씨 못먹어 가슴 미드좀 오라해? 나 아까부터 미드에 자주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제일 자주 간 곳이 미드거든요 근데 갈때마다 라인이 계속 밀려있었고 포옹이 안될마라는 각 밖에 없었어 영상 감사합니다 잡자 아 텔타? 샷! 야! 낚시 좋았다 이 방심을 유도해서 또 어떻게 한번 잡았네 스프러 어디갔다 바드님 아니에엉 아니지 이거 도망쳐 도망쳐 헤헤헤헤헤 거기 룰루 헤헤헤 제대로 가서 온대? 큰일났네 자크야 빨리 와야된다 어어어 잠깐만 얘도 이상해 안 돼 이것도 다위 향해 뭐가 죽아! 죽을만했다 역시 이곳은 다론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자 세요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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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행 다행 또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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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히히히히 자크 어떻게 온다는건데 그 잡았고 나이스 라이 걸렸고 여기 화드 확인해보고 이거 먹기는 좀 거시기하니까 이제 뺍시다 나오는 욕먹어야 되는데 여기 핑가핑가핑가핑가핑가 히히히히히 아 이런 마방 올려야되는데 아우 쓰읍 룰러도 아프진 않긴한데 해면 저렇게 같으니까 안 아픈게 당연하고 나중에는 룰루딜도 막 미쳤어요 반짝반짝창하고 오늘은 데미지 쩔기 들어오거든요 자 마라에 깨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강타는 당연히 쓰면 안되고 잘.. 잘 뛰어서로 문제일 것 같은데 잘 뛰어주면 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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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약해 제바 제바 제바esc 제기 약해 또들 ped 영어 자크 젤리 있니? 간다아 아 너 죽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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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잡아 베인 잡아 그렇지 나이스 야아 욕먹자 욕먹자 아 리신 살았네 리신 리신 살았다 무광타 노광타야 노광타 괜찮아 괜찮아 노광타라는 훌륭한 핑계가 나에게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리신 지금 미친듯이 오죠 아 게임 게임 재밌다 이번판 여러가지 밀어 자 곰곰이 먹고 갑시다 지금 2300원 있으니까 다음 박템 열심히 준비할거에요 3일 질전하구 여기 잭스가 방금 안쎄가지고 저기에 코고마한테 압박이 덜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겼네 확실히 그랬던거같은 기분이 들어 확실히 그랬던거같은 기분이 들어 음 음 어 여기 와드한거 아닌가 방금 잭스가 빼먹는거 아닌가 잘못받나 순간적으로 바빠 맞네 바빠 맞네 바빠 맞네 아 제발 나 없이 또 싸운다 화상들 뛰자 그나마 자크 달픈게 지금 하하하하 말도 안된다 아 아싸 틴가뽀 오븐 개꿀 아래 데임있지 나와라 으흐흐흐흐흐흐흐 야스오! 야스오! 너는 야스오고! 야스님 패가 아니라는거 그래! 오케오케 어? 나이스 포그 뭐? 힝하죠x2 하하하 탑탑탑탑탑 저 잭슨은 그냥 지가 지금 거의 마이인줄 아네 안되겠다 될려나? 될 수도 있겠는데? 볼까? 어디가아 하아 하하하하 개꿀잼 2분 방 물방이다 그래 이거 어? 아하 코고모 미신미신 야 미신미신세다 코고모 와하하 와 코고모 생각보다 정타 한방 그렇지 네 심심해보여서 왔어 여기에서 리신이 개피였구요 굉장히 여기로 저거 못잡고 리신이 위쪽에 있었네 네 저기 잭슨 분명히 할거야 안가라? 아 탑에 살 탔네? 밀어 저거는 뭐 내비두고요 혹시나 베인 오는 그림 나오면 잡으면 되는데 베인도 저쪽으로 갔네 왜 저렇게 탑으로 많이 갔냐? 이거 그냥 밀어버리면 되죠? 약간 앞으로 원거리 밀연도 맞게 끌어서 배치기 방 Q 한번 더 쓰는게 더 2차 밀고요 저희는 가자 고속도로 가자 고속도로 탑에 지금 정신 놓고 싸우고 있죠? 여기 지금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밀고 억제기도 밀고 용도 받고 저는 생각 못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맞아주면은 최대한 코코모 한테만 떨어뜨려주면은 돼요 용먹자 용가 갈아버지 블루는 내가 먹을게 아 야 나 먹는다고 했는데 나 주지 아 생각해보니 나를 우리 블루 먹으면 되는구나 저거부터 내가 먹으러 하아 디모자 1350원 아 직각은 직각이 애매하네요 좀만 더 모읍시다 저 팀도 싸우네 우리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세월 패드립 치는 거 봤으면은 쟤들도 좀 더 열심히 하려 할텐데 막 막 그 팀을 만들려 할텐데 우리 편에 저 야소움만 잔뜩 긁으면은 자크는 터질 수 있거든요 내가 보기엔 조심해야 됩니다 오 살았네 체럭 침 6으로 살았어 이건 안돼 가자 이거 탈에 올라가면은 또 킬 하나 주워먹을 수 있겠네 갑작스럽게 우리 바론 가도 되겠는데 아 나 때려봐라 메인 때려봐라 때려봐라 어이 죽어 와아 못쌌네 바로 먹자 우리 피로도 가능할거 같은데? 자크니까? 안돼 다른 캐릭이는 좀 애매한데 자크는 체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거 해먹고 싶다 그라가스도 피채우고 자크도 피채우고 일로와 자크야 이거 너 죽을거 같다 하하 자 마지막 방템은 이거 어 얘 렌트 올려주고 사라졌네 쓰읍 진짜 와 게임이 이렇게 유리한데 시빌 데스를 할 수도 있구나 죽기도 힘들텐데 거의 억지로 죽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크가 오케이 와 게임 안대안대안대 우리 코그먼 있냐 살려야한다 어딜 쿨 드링킹 배치기 발타 이번에는 0데스라서 안가겠습니다 림선 공농 2.5 자크 2.5 그라가스 2.5 자크 하하하하하하 하망 자크 왔더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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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